배에서 떨어졌을 때는 험적험적하더니 자기가 딱 뛰어들어서는 뭐 저까지 딱 수영해서 나와요.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여기 확 빠지면 당황이 높다는 거예요. 이제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배를 안타고 그냥 수영을 해서 딱 걸어 나오고. 이거는 생기였을 거야. 험적될 거야. 이곳은 푸나의 나라가 집중해서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갓이 있더라고요. 이곳은 지인과 늦은 캠프터 그리스로 여행가 있는 갓이 있던데요. 일단은 지인과 나라가 집중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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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봤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